엠넷에 아이돌 박물관이 생겼대요 아이돌 뮤직비디오요? 한번 가봐야 되죠 하나 둘 셋 우리 좀 아이돌이니까 갑툭디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꽃미남 꽃미년들이 다 모아있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화원입니다 S.E.S 너를 사랑해 시작 약속해줘 야 이 누나들 천국이구나 행복해요 행복하다 행복해 아이돌의 수칙 금주, 금연 우리 케빈이 뭐해? 저 이거 입고 있었어요 이성과의 데이트 금지? 어? 그럼 저희 여자친구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? 여자친구? 네 어떡하죠? 괜찮아 넌 내 사랑이 우상밖에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너네 그러다 스킨들 난다 진짜 인터넷 가십거리로 딱히 왔다니 일명감이네 뭐야? 넌 또 뭐야 못 봐주겠다 떨어져 떨어져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접시해 주세요 난 강타 선배님의 눈빛을 동박수 선배님의 가창업을 댄스실려고 넌 나를 원해 넌 모든 선배님을 잘 봐 플라이브이가 되겠어 라라라라 라라라라 오 야 너는 내놓을 좀 어떡해 내놓을 어떡해 내가 이렇게 박수하atory 히 슬퍼하지마 우리는 최고의 신인인 차이오 찬소가 그 찬소가 그 찬소가 그 넌 우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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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브!